몇 번 했어요? 24, 29, 45 어차피 그냥 저는 24번이요 맞아, 맞아 저는 엄청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1라운드, 2라운드, 3라운드 다 24번님한테 올인했습니다 아, 온리직진? 네, 온리직진했습니다 난 궁금해, 다른 사람 떨리는데요, 이거?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결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웠어요, 저는 좀 이제 여기 나오시네요 43번째 싱어송라이트 증권맨 두부상 이분이 이제 24번 여자분 있죠? 정의로운 금융 인프라 그룹 회사원 이분한테 완전 사랑에 빠졌답니다 직진! 나름 인기가 많은 남자분인데 한 여자한테 저렇게 올인한다 너무 괜찮죠 내가 너무, 그리고 내가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인기가 많은데 나한테 와 너무 귀엽죠 이 정도면 거의 사육 가능하네요, 그죠? 쟤는 진짜 쟤 밖에 못 나와 아니, 오늘은 머리 웨이브도 더 예쁜 것 같아요 두부씨 만나라고 신경 썼어요 아, 왜? 제가 고른 분들은 저는 중간에 끈분들 아, 진짜? 기억이 나요, 그게? 왜 껐어요? 이렇게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그냥 누구 누구야? 누구 누구야? 말해도 되나? 29번 님이랑 45번 님 단발? 한 분은 단발이고요 근데 그분은 제 아마도 유추인데 지인의 지인인 것 같아요 아, 진짜로? 그냥 관심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해명하는 것 같네요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뭐 오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말을 해주는 게 되게 고맙긴 했어요 궁금하네요, 몇 번 몇 번 하셨어요? 맨 처음 나왔던 맨 처음 나왔던 맨 처음 나와서 막 짜장면 노래 부르셨 다 단점인가? 이러면 완전 질투가 나네 아, 그렇습니다 되게 느낌이 유명하더라고요 저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마치 바람피는 것 같고 질투도 나고 그때 저는 느낀 게 이성훈 님이 직장인인 게 더 좋았어요 왜요? 다른 분들을 보고 나니까 더 좋아졌어요 아마 크리에이터 이런 거 아니어서요 여기서 더 평범한 게 독특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주일이 됐잖아요 솔직히 한 수요일까지는 얼굴이랑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목금부터 휘미해졌어요? 목금부터 얼굴이 약간 휘미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좀 덜 하신 거고 휘미해지지 않았어요? 저는 근데 이번 주가 되게 좋았던 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곱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아, 맞아 그건 있어 그래서 저는 되게 한 주가 기분 좋게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묘하긴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24분님과 대화한 시간을 합쳐보면 채 2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확신이라고 말하는 게 민망하지만 사귀기 직전에 확신을 갖는 단계?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그거 네, 즐거웠습니다 전 진짜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? 얘기 잘 나눴어요? 저는 근데 노선이 이미 좀 확실해진 느낌? 약간 마음에 드는 분 그냥 지금 계속 연속으로 했던 분한테 쭉 가지 않을까? 약간 이런 느낌? 그럼 뭔데 몰라요 지금 데이트 잘하고 있어서 가시면 어쩔 수 없지 안녕히 가세요 텔레파시를 보내야겠네요 근데 지금 너무 즐겁게 데이트하고 있어요 나 삐질 거야 막 이러면서 보니까 24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나는 우리 두부님 언니도 와 언니 완전 인기남한테 팩 당했네 이분이 이제 돌싱이라 매칭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, 오래 있다 오셨네요 아니, 아니 10분 정도면 거의 뭐 아니, 그게 아니야 아니, 그러니까 6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라 했는데 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빨리 갈라 했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아, 정말요? 아, 그럼요 아, 정말요? 네 아니, 6분, 아니 5분 충분하죠, 5분은 충분해요 그쵸 제가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,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의외였죠 네 네 40몇분이죠 여기 있겠네 40분 40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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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언니 인기 많아 아주 인기녀예요 오우, 감사합니다 두 분 두 분은 인기 엄청 많아요 진짜 44분님은 의외였어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죠 제가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,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의외였죠? 네 저희 소개팅할 뻔했던 사이예요 저희 소개팅할 뻔했던 사이예요 저희 소개팅할 뻔했던 사이예요 네? 또 한번 보내건 음밫음 이즈요 네 이즈요 오늘 파이예요 권 아침 아침 아침